안녕하세요 숙다육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선반에 올려놓은 다육들을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여기 샤이키 에그리온, 홍룡 요거는 루쯔 요거는 엘샤 카시오 적금, 무지 문스톤 나그란 아기들 보이시죠 그리고 보톡스민 금인데요 꽃대가 올라와 있죠 요거는 호위무 신종이에요 신품종 여기 러블리로즈가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엽 헨리야 한엽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다가 짐벌로 찍다가요 이게 저장공간이 작아가지고 삭제됐어요 그리고 여기 성형 너무너무 이쁘죠 한상적이죠 그리고 여기도 문스톤 아가들이 다글다글다글 하죠 라즈베리아이스 원종 마카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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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오이 라오이예요 요거는 신데렐라 같아요 근데 요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밥그린 메비나금 제가 어저께 밖에다가 놔뒀더니요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한 두시간인가 세시간 놔뒀을걸요 그랬더니 요렇게 물이 들더라구요 요거랑 요거랑 비슷한건데 요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이름을 안 적어놔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는 가끔 보여줬던건데요 아메스트로 자라고사 엣지 하이트에 보니 앞에 것만 볼게요 레드에 보니 중간 입척성 중간 입척성 몰게인 이쁘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하이트에 보니 하이트에 보니 분지를 중간 입척성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메티스트 먼지 떨어진거 보세요 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먼지가 위에서 떨어져요 화분을 옮기다 보면 요거는 용월 요거는 도태랑 요거는 특여복접 제가 특여복접을 한번 해볼까요 특여복접 요거 누다금 간주 이거 누다 여기 보실까요 실루엣 실루엣 너무너무 이쁘죠 합시킨거 루페스트리 요거 브레이브 철학 이거 다 죽어가던거 살려놓은거에요 음 그리고 계절금 밴바디스 계절금 요거는 쪼꼬미 창들 합시킨거 요거 프랭크 프랭크가 너무 물이 빠졌는데요 좀 춥게 길러야 되는데 지금 춥게 해놓긴 했는데 아 요게 뭐더라 아메스트로라 이름을 안잡아놨네요 요것도 이름 안잡아놓고 여기 뭘로 아 요것도 안잡아놨네요 이름이 가물가물해요 음 마리야 요거는 아르제 요것도 아메스트로 요거 러우 좀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러우 한번 보여 드렸는데 이렇게 뭘 안 들었었거든요 너무 많이 들었죠 요거 립스틱 요거는 뭘까요 요거 넘어질라 그러네 아이고 요거 이름이 생각이 안나서 이름이 없다 아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불타는 우리 아그들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저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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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야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두 손으로 들고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γά bands 알 그럴 näm point 이 wheelchair ragen vision associations 아니면 볼 때 아 tro 점에서도 숙소 전 그릇 그릇 러 러 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